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가 억울하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한번 봅시다. 사실 이거는 사연보다는 쓴이의 반응이 재미가 있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목 억울한 시어머니와 소심쟁이 며느리 원지 억울하다는 우리 시어머니 도대체 뭐가요?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익명을 빌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최근 저희 부부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고 또 제 생일도 잊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모였던 자리였죠. 그렇게 모처럼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그래 너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라고 가볍게 물어보더라고요. 최근 저희 남편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한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한 거라 정말 대단한 일이죠. 고생 많이 했고요. 여하튼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뭐 이거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사업체를 한번 꾸려봐야죠. 프리랜서로 일을 해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고 거기에 제가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 워낙 성실하고 언변 좋고 외모도 출중해서 뭘 해도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하는 말이 하하 그래 우리 꽁꽁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고 이거 억울해서 어쩌노 하하하 아니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당신 아들을 며느리인 저한테 삐아꼈다고? 이거 맞나요? 고생해서 키워놓은 아들이 이제 자기 곁에 없으니까 억울하다 이거야? 아니면 아들내미 덕을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볼 것 같아서 억울하다 이건가요? 제가 괜히 남편 칭찬을 한 걸까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머님의 이 발언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이라면서 별 의미 없다고 그냥 흘려들어라 라고 하는데 아 물론 알죠. 저도 나름 사회생활 꾸년 차고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한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심신에 더 편하고 좋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건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족에게까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속이 상합니다. 우리 남편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또 제 생일도 겸사겸사 그저 기분 좋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 단어를 듣게 되니까 지금도 어헌이 벙벙해요. 솔직히 많이 의아했지만 그때는 내색하지 않고 웃어 넘겼죠. 헤어질 때까지 분위기도 되게 화기에 좋았어요. 하지만 새벽 2일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잔 채 제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혼미해요. 도대체 어머님이 평소 저를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대놓고 저런 말을 그것도 제 면전에 대고 하는 걸까요? 과연 당신만 억울하고 저희 부모님은 억울한 게 없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퍽퍽하고 팍팍한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데 서로 아쉬운 게 있어도 둘이 해결할 문제고 서로 고마운 게 있어도 둘이 감사할 일인데 왜 거기다 대고 나는 억울하다! 이러는지 저는 그 말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걸까요? 어머님이? 참 속이 많이 상한 하루예요. 도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쓰리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며느리나 시모나 아이고 두 억울이의 만남이네? 끌 끌 끌 끌 두 억울이의 만남 그래요 뭔가 마음에 드네 네 됐으니? 억울이 끌 끌 빵 터졌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억울이 쭈구리 이런 성격 버리고 쿨하게 한번 살아볼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3번 아이고 쓰리가 쿨하게 받아들이니까 뭔가 미안해지잖아요. 나쁜 의두로 댓글 단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2번 에? 아니 님은 뭐가 또 그렇게 억울해요? 이런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상처받아요. 정당이 흘려버리세요? 이랬으니? 그러니까요. 제 소심한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에 의미부여하면서 혼자 꽁 해 있고 아휴 이 피곤한 성격 버리고 그냥 흘려듣는 모드로 좀 편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나도 이거랑 비슷한 상황 겪은 적이 있어요. 다만 쓰리와 달랐던 건 그 자리에서 바로 웃어가며 왜요? 어머님 도로 반납할까요? 이랬더니 우리 시모 그 다음부터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4번 아니 뭐 내 한편 칭찬을 시부모 모눈 앞에서 줄줄이 하고 자빠졌대. 어이구 모지리. 그러니까 시모가 기고만장 해가지고 며느리를 대놓고 깔보는 거지. 가뜩이나 잘난 아들내미가 어려운 시험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님은 그냥 오징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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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9년차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꽝 해가지고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멍충이 내렸으니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전혀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저 기분 좋은 덕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칭찬인데 그게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들릴뿐더러 저를 깎아먹는 행동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이만 먹었지 순 멍청했어요. 댓글 고마워요. 내 댓글 아니 뭘 또 이렇게까지 자책을 하고 그래요. 사람 미안하게 5번 할머니의 숨겨진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지. 내가 금이야 오기야 새가 빠지게 키운 우리 위대한 아들내미한테 어디 저 깜도 안 되는 년이 달라붙어가지고 더 근사한 애들도 참 많았는데 이제 내 아들 앞날이 쫙 펴질 텐데 그 꿀을 내가 아니고 전연히 빤다고 아이고 억울해 이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름이에요.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냥 비슷한 자격증을 하나 딸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남편보다 모자란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머니 눈엔 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2번 아 이스니 성격 참 특이하네. 많이 소심해서 그런 건가? 이봐요. 그냥 하는 소리잖아. 너무 멀리 좀 가지 마요. 6번 아 이스니 개 답답하고 해 고구마야. 뭐가 억울한지 대놓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늦은 새벽까지 잠도 못 잘 정도로 억울하면 더더욱 그랬어야지. 도대체 이분 뒀다 뭐해요? 밥 먹을 때만 써요? 네 됐으니 유쾌한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소심이 억울이 꿍해있는 제 모습이 진짜 찐따 같아요. 7번 아니 그 한마디가 뭐라고 이렇게 심각해? 웃겨 죽겠네? 역시 그렇죠? 댓글 감사합니다. 8번 제가 봤을 땐 님도 똑같이 예민한데요? 심호해 억울하다는 말이 잠도 못 잘 정도로 억울하다니. 둘 다 억울해! 9번 못된 시험이들은 신부가 대체로 그렇고 그걸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 거에서 또 한 번 놀라요. 우리 심호는 이제 아들도 뺏기고 나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는데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었던 터라. 허허 어머님 저요 그렇게 어머님 아드님 덕분에 호각한 적 없어요. 근데 이리도 아까워하시니 어떻게 되돌려 드릴까요? 이랬다가 하루 종일 두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아들 뺏겼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말은 그냥 농담이고 우스갯소리고 근데 이걸 다큐로 받아들이는 나만 나쁜 년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래저래 술을 써서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입으로 복을 차는 시모들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고운 말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차라리 입을 닫던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댓글 저도 그래서 저희 시모 이제 거의 안 봐요. 걔 멍청한 시모. 추가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좋은 가치적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심지어 힐링도 됩니다. 제가요 원래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또 사람들 눈치를 엄청 많이 봐서 당장 그 자리에서 뭐랄까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소리를 아예 안하고 살거든요. 남편한테도 말 안하고 그냥 혼자 꿍해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맞아요. 정말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좋은 대로 앞으로 그냥 쿨하게 날려버리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쓸데없이 남편 칭찬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이랑 시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거기 분위기도 막 띄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였네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화만 돋구는 그런 부작용만 생기는 거. 저는 왜 거기서 남편의 칭찬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똥멍청이도 없어요. 아 그리고 남편과 저의 소팩은 비슷합니다. 나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직장 수준도 집안도 뭐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물려받을 자산만 따지면 저희 집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시댁은 그냥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굳이 따지면 직장도 제가 조금 더 좋아요. 아 정말 유치, 빤스, 억울이 둘이 만났군요. 에휴 아마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졌나 봐요. 여하튼 여러분들의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 지적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추가 보니까 살짝 억울해도 될 것 같아요. 2번 그래 뭐 소심하긴 하네. 예? 어? 뭐가 억울한데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깐깐 알다가 글을 쓰고 있네. 어이구 답답해라. 3번 만약 시모가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확 받아버리세요. 도로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만약 난리를 치면 어머 어머님 농담 이러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아들 뺏겼다고 억울하다 이런 말하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실제로 보였다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시모가 저런 말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근데 쓴이가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나 기분 나쁘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아르니까 요즘 사람들 답답한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따지고 보면 남미 새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그죠? 근데 그런 시궁창인 걸 알면서 딸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편을 안 들어줘요. 동정도 안 합니다. 할 말을 하고 살아라 이거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